야 지금 눈 레벨 제로 둘 양 제로 양 제로 아니 레벨 0도 기회가 있어요? 있습니다 잘 골라야겠다 오늘 무조건 나오겠네 이유리야 이유리 또 너야 이거 오랜만이다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살아남는다고 왜 저래? 야 야 야 둘 다 걸어 왕룰렛이야 왕룰렛 이걸 위해서 한국을 살렸다 자주 그랬습니다 자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리야 위리야